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뭐예요? 팔찌네 동경아 행운의 팔찌야 이걸 차고 있으면 하나 꼭 놓고지 않을 거야 불안, 저주, 두려움, 죄지가 그 모든 악한 기운들로부터 널 지켜줄 거니까 정말요? 잘 못하는 거 잡생각이 들 때마다 이 펜던트를 만져봐 그럼 마음이 진정들이면서 공부에도 집중하게 될 거야 뾰아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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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깨버렸어? 그냥 깽김이 이만큼은 자를까? 성경님 손 좀 주시와요 제가 아주 깨끗이 잘 깎아드리겠습니다 병 아니야? 이쪽만 깎아도 되는데 자 이렇게 다시 눕고서 눈을 깎고서 편안하게 즐기시면 되는데 이쪽 손목 발버둥치기 눈을 깨끗이 엄마를 봐야지 엄마가 깨지는데 상담이? 엄마를 봐야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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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